1. 긁어부스럼 2. 긁어부스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면 그는 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든지 알아야만 하더니 긁어 부스럼이 되었어.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다가 긁어 부스럼이 되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 그녀는 논쟁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긁어 부스럼이 되었다. 불필요하게 이야기하려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나는 그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지 않기 위해 긁어 부스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이슈를 해결하려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문제, 긁어 부스럼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가? question, in what situation is the expression 긁어 부스럼 mainly used? 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때 when solving a problem simply 나,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개입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when unnecessarily intervening in a problem and making the situation worse 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when changing the situation positively 라, 상황을 중립적으로 유지할 때 when maintaining the situation neutrally 답은 나, 필요 이상으로 문제에 개입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 본문의 예시문에서 사용되었던 한글 단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Let's learn the Korean words used in the example sentences in the text. 개입하다 intervene 고르다 choose 그녀 she 그들 they 논쟁 argument 더 악화시키다 make worse 만들다 make 문제 problem 불필요하게 unnecessarily 상황 situation 상처 wound 속담 proverb 알아야만 하다 must know 이야기하다 talk 중재하다 mediate 해결하다 solve thank you 김샘 한국어 도전 잔 시작 잘 erreichen